반갑습니다. 잘 쉬었습니까? 네. 우선 저 누구야? 성운이? 네. 어떤 옷? 서 있을 수 있어요. 서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원삼이는? 예. 이제 던져야죠. 던져야죠. 정빈이 나가니까 성운이 형 들어와서 다행이다. 오늘 성운이 형 게임 나가시니까. 아니 우리 피디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 일하고 있대. 일단 할 건 다 해놨어. 하나. 던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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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는 115km도 안 나와. 빨리 빨리 해. 둘. 셋. 던져요. 우와. 누가 찍었습니까? 네가 찍었지? 네. 제가 찍었습니다. 둘이 상생관계. 수창이는 다음 주부터 스텝으로 합류해라. 스텝으로 합류해라. 아니 잘 찍었더라고. 너무 잘 찍었던데. 원삼이가 너무 열심히 하길래요. 제가 방해 안 되게 조용히. 그럼 너는 운동 안 했네? 못했습니다. 원삼이 때문에. 오늘 스타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우. 네. 세칸. 네. 테크니. 센터. 용택이. 네. 의윤희. 감사합니다. 레프트. 동욱이. 오늘 서드. 홍구. 예. 홍구. 캐치. 예. 문호. 예. 라이트. 한간 한간 뒤로 간다. 현이. 오자마자 이별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계획 주시면 거기에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성훈이. 네. 코스터. 현이. 셔스탑. 예. 그리고 오늘 투수 로테이션부터 먼저 이야기해줘. 승준이가 오늘.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원삼이. 원삼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희가니가 같이. 원삼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희가니가 같이 준비를 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황트 하나도 못 잡고 바뀔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지금 뭐 이기면 안 돼. 네. 그다음 네 번째. 네. 그리고 수창이. 예. 스페아. 오늘. 스페아니까 오늘 더하우스에서 오늘 파이팅 좀 많이 내주고. 선수도 좀 많이 도와주고. 예. 불펜 있으면 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투수 좀 도와주고. 오늘 저 베이스 코치. 예. 알겠습니다. 수창이 제일 잘하는 거네.